이 나쁜 제작자. 근데 제작자 님 이미 선순조합 났는데? 자, 난쟁이 똥국 짜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치킨타워를 한번 올려볼 건데 이게 무슨 치킨인지 올라가면서 맞추기! 알았어, 맞춰볼게. 근데 이미 꿀밤이 다 들었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왜냐하면. 야야, 밀린다, 밀린다. 어, 그래? 조심하자. 왜냐면 그 답이 있잖아, 듣긴 했지만 못 들은 척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? 아, 그런 거야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못 들은 척을 하고. 이 초록색깔 가루가 뭘 의미할까? 약간 파슬리 가루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. 그런가, 파슬리가? 파슬리 가루가 들어가는 치킨이. 응. 어, 뿌려지는 거니까. 뿌링! 뿌링! 하면서. 뿌링! 뿌링! 하면서. 뭐를 뿌링! 하는 거잖아. 우리한테 그렇게 뿌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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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는구나! 어어, 너 안 그래? 아, 나도 그러는 거 같아. 뿌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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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는 거 같아. 어, 그래서 아마도 뿌링클? 어? 니다, 미쉬입니다! 아악! 아니네. 어어? 꿀밤아, 여기 스프링이 있어. 아! 이게 스프링 필수인가? 스프링! 이거 내 머리 위에서 뭐하냐? 스프링 필수 맞는 거 같아, 꿀밤아. 일단은 챙겨보도록 할게요. 어, 챙겨 챙겨. 내려가서 챙겨. 챙겨서 다시 올라가자. 어, 주차! 짜잔! 맞구요. 뿌링! 뿌링! 해서 뿌링클 타워 올라가는 중입니다. 근데 우리 보면 여기 길이 아닌 거 같아. 내가 볼 때. 어, 저 뒤에. 저기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스프링 가지고? 응, 저기 매달려야 된다고 보거든. 여기 초록색? 에이, 너 뭐지? 그런가? 야, 너 친구 머리 위에서 꼼수 쓰자. 아, 그래서 내려왔어. 저 친구 머리 밟고 내가 꼼수 쓰게 될까봐. 내려왔는데. 이거 밀리기 때문에 좀 저 친구가 놔줬으면 좋겠는데. 어, 이 친구 꼼수 쓰려 한다. 저 친구. 저쪽에 진짜 매달리는 거 만나봐. 만나봐. 가보자. 꿀밤아. 고! 어, 전혀 안 돼. 뭐야? 전혀 안 돼. 이거 어떻게 하지? 혹시 길이 따로 있나? 눈에 좀 크게 떠볼까? 어? 어, 투명 길이 어딘가 있을지 몰라. 맞아. 아! 아니면 저 위에 저게 혹시. 아닌가? 어디? 길이 어디지? 여기 이 친구들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? 어, 친구들 따라가 보자. 근데 친구들이. 뭔가 왜 이렇게. 칭찬이 없지? 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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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거든. 같은 자리에서. 다들 여기까지만 해본 거 아니야? 다들 여기. 여기까지만 즐겼나? 제발 올라가고 싶다구요. 뭐야. 감칠맛 나. 혹시 여기서. 자루 안 되겠다. 우리. 어. 저 뒤에. 아까 자루가 말한. 응. 저곳으로 친구 머리 밟고 매달리자. 할 수 있을까? 호잇.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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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뭐야, 뭐야. 어떻게 매달렸어? 머리 밟고. 그 친구 머리 밟고. 그 친구 머리 안 밟혀. 얌전할 때. 얌전할 때. 얌전할 때. 저 친구 갔어. 어휴 제발. 야. 너 집에 안 돼. 머리싸움. 그니까 지금. 머리싸움 이겨라. 제발. 어. 매달렸다. 자루 왔다 자루 왔다. 야 우리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자루야. 야 우리 떨어지면 끝이야 여기서. 우리 밀리지 서로. 조심하자. 어 서로 밀려. 어디로? 이쪽으로 갈 거야? 이쪽으로 가야지. 위주의 길인 것 같은데? 어. 야 왜 이렇게 스프링이 쓰고 싶지? 나도 굉장히 쓰고 싶어 지금. 여기 점프 좀 이상해. 조심하자고. 야 저거 하나로 지금 긴장감 엄청 급상승했거든. 야 자루야 우리 밑에. 어. 밑에 우리는 스킵을 해버렸잖아. 맞아. 근데 저거 뭐지? 그래서 구경을 못했어. 제작자를 믿고 초록 볼록으로 가세요?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저기 밑에 저. 저기 밑에 그런 게 있어 있어. 제작자를 믿고. 초록 블록 쪽으로 가라고. 저 아래쪽에 써 있는데. 뭔가. 아. 야. 그거 알겠다. 나 굴봐봐. 왜왜왜. 예전에 우리. 그 스파이시 타워 했을 때. 어. 그 중간에 블록 날라가가지고 우리 못했었잖아. 응. 요것도 저게 원래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게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날아간 거 아닐까? 아. 아. 제작자님이 실수로 발판 삭제한 거야? 어. 그거 같은데.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깨고 있고. 그 와중에 우린 이거를 지금. 머리를 밟고 깨고 있는 거고. 야 야 나 정사 말았다. 어. 이게 무슨 타워야? 뿌링클. 뿌링클 타워지. 어. 뿌링클은 어때? 맛있어. 그래서? 뜯어먹은 거 아닐까? 뜯어먹었어? 야 골팡아 이거 우리 떨어지면 안 되거든 진짜? 아. 회오리다 회오리 회오리. 테스트 한 번 해봤어. 아 회오리였어? 회오리 회오리. 오케이 오케이. 안전하게 할까? 응. 안전하게. 안전하게. 왜냐면. 까꿍. 까꿍. 어. 뜯어진 게임. 뜯어진 게임. 뜯어진 게임. 운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. 안전을 생각하면서. 그러면서 가야돼. 안전을 추구하는. 차로와 골팡. 드링. 여보세요. 땡땡땡이죠? 어. 뿌링클 하나 여기 갖다주세요. 거기. 거기 거기. DHC죠? 야 거기. DHC라고 해야지. 야 싫어. 광고 들어오면 할거야. 그럼요. 다행이 나죠. DHC. 똥 때리냐. 제작자. 밟아. 이 나쁜 제작자. 야 근데 제작자님 이미 선선 조합 났는데? 그러니까 이미 괴롭힘을 당했네. 우리가. 굳이 손보지 않아도 이미 누군가 손보고 갔어. 어허. 누가 손봤어요. 얘 점검수. 바르나 안그르나? 어허. 어허. 나 이거 싫어. 이거 사러 온전. 바로 죽냐. 야야야. 꺼내 꺼내. 우리 죽으면 안된다고 했잖아. 안전하게 가자. 노에 노에. 아구치. 위로 점프 이렇게. 위로 점프. 위로. 이것도 회오리야. 어 새로운 회오리에요 여러분들. 위로 회오리. 위로 회오리. 위로 회오리. 위로 회오리. 위로 회오리. 위로 회오리. 새로운 점프법 알아냈구요. 좋아 좋아. 쉬워. 쉬워. 어 자루야. 우리 말고 또 올라온 사람 있다 저기. 어 어디. 어 어 있다 아래쪽에. 어떻게 올라왔지. 머리를 보셨나. 아까 자루가 머리 밟은 분인거 같아. 내가 나는 근데 노란색깔 머리. 노란색깔 머리분 밟고 올라왔거든. 아 진짜. 어. 왜냐면 저분은 나랑 경쟁자였어. 서로 머리를 밟으려고. 밟아도 외치던 그런 경쟁자였어. 야 이거 제발 안 멈췄으면 좋겠는데. 아 제발 제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. 어 제발요. 어이. 다음거 같은데. 어. 어이. 휴.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. 여기서 인사하자. 어. 난 너가 뭘 할지 알 것 같아. 어.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뿌링클 타워를 한번 올라 봤는데요. 오 이거 좀. 이상해요. 많이 많이 이상해. 중간에 다리가 뭔가 하나가 잘렸어. 다리가 하나 없어요. 혹시 그 다리가 뭔지 알고 있으신 우리 빗자루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. 알려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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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